지난해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들의 평균 연봉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년보다 연봉이 더 올랐습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79조 6천억 원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회사의 성과와 수익률 등이 반영되는 삼성전자 최고 경영진들의 연봉도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등기 이사 11명에게 지급한 연봉은 총 323억 원입니다. 이 중 김기남, 고동진, 김연석 전 대표이사와 한종이 스마트폰 가전 부문장, 최윤호 삼성 SDI 사장 등 지난해 삼성전자 사내 이사를 맡았던 5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31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합령당 평균 63억 원 꼴입니다. 삼성전자 사내 이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최근 3년 새 매년 올라 지난해 연봉은 2019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 이사 개개인이 받은 구체적인 연봉 액수는 다음 달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